아카사카 브릿지 좋은 말씀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 아무 저도 함께하지 않을까 네 형님들 또 응원해드리구요 저도 또 일본 팬분들과 함께 정말 10,14일 그날 밤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봄여름 가을겨울 형님들 많이 응원해주시구요 아 정말 멋진 콘서트 정말 멋진 시간이 될 거라는 거 팀엑스 리더 신민철이 보장했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님 화이팅